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장면은 계속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 넉정차까지 벌어서 이제 양팁의 4라운드 경기. 나 작은 편준형. 편준형이 직접 올라갑니다. 편준형. 편준형. 외국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전혀 유축되지 않아요. 멋진 모습이에요. 여유가 3초 2초 이 상황에서도 여유 갖고 한단 말이에요. 5대0 스피드를 살립니다 노르페스트. 블락샷. 문선버. 자 던지죠. 문선버. 다시 한 번 넘어갑니다. 문선버 선수의 어마어마한 블럭 이후의 트랜지션 과정. 전성현 선수의 3점 수선 틀림이 없습니다. 65대57. 또 한 번의 타임아웃이 부었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지금 마음먹고 올라갔는데 블럭을 당했고. 그 이후에 세포구 씨. 여기서 나오는 전성현 선수의 트랜지션 3점 수선은 거의 놓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선버 선수의 안영준과 최준형이 연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전번이 막히고 있죠. 변준형 이들을 끌어올립니다. 변준형. 변준형. 기가 막힌 득점입니다. 변준형. 엄청나는 스텝의 3점 수는 안 훌륭합니다. 이 선수가 바로 탑라운드 MVP 변준형입니다. 이 가속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변준형. 공격 득점. 공격 득점. 유지하고 있는 한 KGC. 비었어야 득점. 깨끗합니다. 이게 큰 거죠. 스페현 선수 올라가도 되는 거를 외곽에 있는 전성현 선수로 또 살려준 거죠. 현실적 KBL 최고 슈터 전성현 선수의 통산 500번째 석점포였어. 그렇군요. 전성현 선수. 점점 석점포. 중요하게 득점을 해줍니다. 어쩌면 오늘 경기 이 장면을 위해서 전성현이 기다려였나요? 전성현 선수. 44번째로 날짱을 한 거죠. 공룡상은 지난 거죠 승리에 대한. 변준형. 멀어지면서 돌아옵니다. 안양 KGC. 1호 전반기를 맞습니다. 이 리포터의 자세히 공사가 좀 앞서 갔습니다. 지금 KGC가 슬리를 앞대우면서 장코타를 잡아내고 장코타 안 했는데요. 이 순서는. 이 순서는. 전화상에서도 파울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고스텝. 네. 스페맨 선수와 금회 선수의 호흡이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뛰어갈 때 쩔쩔기는 거 있었거든요. 스피드 붙이면서 완벽한 선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그 뒤에 돌아와있고요. 중동현 중세기면서 석전. 깨끗합니다. 첫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아냐 케이트입니다. 이번엔 전성현, 선컴현. 전성현 선수가 지금 언더 선수 쪽으로 어라운을 가면서 투자세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석전 구구가 부르시면서 가져오는 우동현입니다. 앞에는 이현님,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으며 대축니다. 와이드 오픈, 전성현. 우정현 선수가 앉아서 들어가면서 전성현 선수한테 완전한 찬스를 해줬죠. 곤락할 듯 전성현을 발견했고요. 전성현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박진희 드림을, 그러나 홈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윤석훈. 윤석훈 빼줍니다. 대부분 파우스. 득점. 좋습니다. 연선도가 과감한 돌파에 의해. 박진희 훈. 자, 전성현 파도 나왔습니다. 멍멍 선택. 남은 시간 5초. 여기서 던집니다. 잡았어요. 들어갑니다. 자. 이야. 일단은 이제 타임아웃은 요청이 됐고요. 전성현의 물꽃이 마지막까지 파우드로 있습니다. 이야. 이미 빵구들아갔어요. 이야. 역시 전성현은 석셋이네요. 자, 이게 들어가면서 남은 시간은 이제 2.6초. 코너로 길게 갔습니다. 베이스 라인 차고 움직이던 윤석훈의 킥아웃 패스. 멍멍에서 던집니다. 아,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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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C의 공격 기회, 전성현! 전성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3포인이었습니다. 넉정 플레이까지 다 부수합니다. 전성현 잡자마자 쏩니다! 일단 손에 감이 왔어요. 연속된 두 번의 석정 씨도 모두 쭉쭉 지키는 KGC의 전성현.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KGC예요.